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쿵입니다. 올림포스 영어 독해의 기본 1권 단어 빈칸 출원문제 8강 애널리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주어는 일단 choice 쓰고 있죠. 자 choice란 말 우리가 선택이란 뜻이요. 선택은 단수죠. 동사. is at 어디에 있다의 전치사에요. 전치사 표시하자면은. at 또 코어가 답이었어요. 코어 한번 표시해 볼게요. 코어. 코어란 말은 우리가 중심에 있다는 뜻이죠. 다시. 잘 안들어가네요. 자 코어 우리 중심이란 뜻이요. 중심이고. margin은 우리가 가장자리. 옆끝 이런거죠. 가장자리. 그러니까 답은 중심이니까 중요하니까. 이렇게 묶어 줄게요. 자 선택이란 것은 중심에 있는데. of human experience. 인간의 경험에. at any age. 어떠한 나이에든 간에. this. 이게 중요하죠. this란 말은 우리가 핵심 소재였죠. 그래서 우리 choice 요렇게 묶어 올게요. 자 선택이란 것은. this, deep, longing. 전체가 죽을 잡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longing이 명사적으로 쓰면 갈망이란 뜻이요. 갈망인데. to choose가 또 앞에 나온 애를 설명해주는. 투부정사 영법으로 썼네요. 좀 갖고 오고요. 자 여기서 투부정사 영법. 여기서 갈게요. 저 투부정사. 아 부사 영법. 부사. 부사 아니죠. 여기서. 자 투부정사 영법이죠. 형용사. 자 어떤 갈망이냐면. to choose. 동사 원형 썼죠. 동사 원형. 선택하려는. our own purpose. 첫번째 명사가 우리 자신의 purpose 목적. 명사 1번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가 좀. 잠시만요. 자 그럼 왜 안되네. 자 다시 명사. 명사. 1번이구요. 명사. 그리고 왜 이든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 목적. 1은 써볼게요. 목적과. 그 다음 두 번째 명사 2번으로 가고 있죠. 명사. 2번. 자 필리프는 뭐 믿음. 그것도 써볼까요? 믿음. 3번.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명사. 액션까지. 3번. 3. 자 그러면은 우리는. 자 이 아까 선택이란 것은. 자 깊은 갈망인데. 선택하려는. 그래서 투부정사 영법. 우리 자신의 목적. 그리고 믿음. 그리고 행동에 관한. 자 no matter what age we are 까지는 또 삽입절이에요. 그래서 what도 해서 산행사 포함 관계된 명사죠. 그래서 요 부분 주의하시구요. 그래서 일단 뜻부터 적어보면은. 어떠한. 나이에. 있던. 상관. 없이.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가 또. 저를 힘들게 하네. 잠시만요. 자 제가. 여기가 왜. 이런 식으로 됐죠. 어. 상관없이. 그래서. 선행사 포함 관계된 명사. 요 부분도 우리. 주의하시구요. 자 어떠한 나이에. 우리가 있던지 상관없이. 그래서 얘를 요거까지 한번 표시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자리는 선행사 포함 관계된 명사. 선행사 포함 관계된 명사. 자. 쓸게 많으니까. 요 부분은 좀 더 줄여갖고. 다시. 날려버려야 되겠습니다. 자. 동사는 여기에요. 지금. 동사. 동사구요. 자. 실제 주어는 아까 여기였죠. 우리. 아. 디스. 얘가 주어였고. 단수 이지로 썼어요. 그래서 단수로 동사 처리했다는 거. 단수. 자. 이스 파우트 여기 있죠. 요거는 수동퇴로 써야돼요. 여기. 수동. 자. 싸워진다는 말은 파우트4까지 같이 가요. 동사구로. 그 다음은 갈고 되어진다. 이런 뜻을 쓴거에요. 싸워진다. 일단 그냥 직역할게요. 싸워지고. 자. 그래서 pp1번으로 썼죠. 이 부분에. 1.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디펜디드 요 부분도 우리가 pp2번으로 썼죠. 동사. 어휴. 좀 삽질하고 있다. 자. 디펜디드도 수동용으로. 수동. 자. 2번으로 썼어요. 2. 자. 하면은 디펜드는 방어되어진다. 수동용. 방어되는. 대. 자. 인어디에서. 모든 집속에서. 이렇게 묶어 볼게요. 필기할 게 많다 보니까. 지금 제가 좀 삽질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Particually. 자. 일단 여기는 중요한 것부터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실제. 첫 번째. 여기 이 부분 있죠. 선택이란 것은 우리 인간의 경험의 어떤 날이든 중요한 부분이다. 이게 주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란 것은 우리가 싸워서 쟁취되어지고. 그리고 방어되어지는데. 모든 집에서. 자. Particually. Particually. 여기서 삽입자를 이렇게 또 날려서 버려요. 자. 특히나 뜻이죠. 자. 특히. 자. By Children. 자. 아마 아이들에 의하여. 자. 그래서 후가 아니고. 여기서는 뒤에 본 명사랑 같이 가고 있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누구냐면 후즈로 써주는게. 소유교 관계되면서. 후즈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래서 답이고. 후즈패런스 플러스 명사 형태로 가고 있죠. 플러스 지금 명사의 형태로. 명사. 에잉. 플러스. 맨날 또 섭취를 하고 내가. 명사. 자. 그러면 그들의 부모님들이 주어로 썼고요. 주어. 자. 오벌룩해요. 동사. 또 빈칸 느낌을 썼어요. 이 부분. 자. 그래서 오벌룩. 간과 한다는 뜻이죠. 간과. 아. 하는데. 또 색깔이 또 마음에 안 드는 색깔로 들어갔어요. 얘가 또 왜 이러는 거죠. 잠시만요. 자. 하면 부모님들이 간과해요. 자. their vital needs. 자. their이 말하는 것은 사실상 유사는 children이에요. 해석상. 자. 이들의. 자. vital은 중요한. 자. needs가 되어있어서 또 명사예요. 명사 형태로. 명사. need. 필요라고 해석해도 되고 욕구라고 해석해도 되고 되는데. 그래서 그냥 필요라고 할게요. 필요를. 자. for more을 위한 것은 anatomy. 자. anatomy가 해석을 때 핵심어죠. 이 단어. 자. 그래서 자율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에서 핵심 단어였던 이 초이스란 단어하고 두 개를 같이 한 명결 지어볼게요. 자. 연결 지어보아서 여기도 한 표시를 하셨고요. 자. 그래서 우리 선택이란 것의 특징이 뭐야. 우리가 자율권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 이렇게 같이 봐주셔도 무방해요. 두 개의 핵심으로 가. 자. 선택을 통한 자율권의 형성. 이런 내용이겠죠. 자. after this. 다시 주어 들어가고요. 기회들이란 뜻이죠. 자. to make가 또 앞에 나오는 기회들이란 단어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투부정사 영법은 투부정사 형용사 영법으로 잡아요. 형용사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되겠죠. 이 자리도 동사 원형 자. 어떤 자리냐면 기회인데 만들기회. 선택을. 자. typically 또 쓸데없는 부사 삽입자리고요. 뒤에 나오는 increase을 수직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typically는 우리가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자. 일반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음... 자. 증가하는데 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증가하는데 자. with age and experience까지 자. 그러면 나이가 먹고 경험이 많은 짓음에 따라서 뭐가 증가한다? 선택을 만들 기회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자. 엄마아빠 말 안 듣는 거죠. 자. the total dependence가 일단 다시 좋아. 이 자리가 주어... 얘가 또 이상한데 주어로 들어갔어요. 잠시만요. 자. so dependency가 주어로 다시 잡아주시고요. 좋아. 자. 그래서 이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좀 없애고 자. 의존인데 자. of infants 까지 자. infants 는 유아들이죠. 유아들의 의존인데 사실상 여기서도 좀 자세하게 보자면 그러면은 by their parents 이 정도로 잡아주셔야 돼요. 의역상 우리가 요 아들이 부모들에 의한 음... 의존이... 자. give away to 중요해요. 굉장히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놓을게요. 여기는 자. give away to 이렇게 가요. 자. so 양보하다 뜻이요. 자. 양보한다. 자. 그러면 to 누구에게 라는 뜻의 전치사에요. 에게.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요 자리에도 우리가 중요하니까 표시 한 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give away to 이제 부터 헷갈리면 안 되니까요. way to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삽입별로 day by day 이거는 수고 나날이 자. 그 다음 저 with 에서는 increasing이죠. 저희가 답이었죠. 우리의 자. 그러면 증가하는 뒤에 모멘텀을 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 분사 능동 능동의 뜻이고요. 뒤에 나오는 모멘텀의 성질을 나타내는 본연의 능동의 뜻이에요. 그래서 모멘텀을 수식해주고 있다면 이렇게 같이 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모멘텀과 함께 예. 모멘텀은 여기서는 동작에 뭐를 나타내냐면 움직임 가속도 또와 함께 누구에게 양보하는지 이제부터 잘 봐야 되겠죠. 자. 아까 give away to 여기 썼었죠. 그래서 모법주의 부분으로 여기. 자. give away to 같이 가니까 색깔 한번 표시해볼게요. 자. 양보하는 누구에게 양보하냐면은 뒤에 나오는 목적어인 자. desire이 목적으로 잡았어요. 목적어 자. 그러면 욕구란 뜻이에요. 욕구에게 양보를 해요. 욕망에 자. 또 욕망은 또 투부정사요법. 아. 귀찮게 썼어요. 예술시켜주고 있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요법으로 잡았고요. 자. 어떤 욕망이라면 make choices 할라는. 자. 그러면 그들 스스로. 여기서도 중요한 게 그들 스스로에요. 이 단어. 예전에는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선택에 의존했다며 전적으로. 얘들이 점차 증가하는 가속도와 함께 욕망에 양보한다는 말은 욕망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선택을 그들 스스로 만들라는. 욕구정사. 얘는 또 목적어에요. 목적어. 자. 그래서 먹다에 동사원형에 1번 들어갔고요. 언제 먹기를 원하는지를. 자. 그다음 동사 2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2번. 언제 먹. 그다음. 왜 동사원형으로 처리할까. 그게 더 낫같아요. 지금 얘들을 싹 다 지워버리고. 없애고요. 동사원형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동사원형에 1번. 1. 자. 목적어요. 전부 다. 언제 먹기를 원하는지. 다 동사원형에 2번이고요. 엑스플로어로 우리가 탐험하다 뜻이죠. 언제 탐험하기를 원하는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여기도 동사원형으로 3번 들어가고 있죠. 3번으로 표현하기를 원하는지를. 자. 그들 스스로. 그들 스스로가 지금 2번 중복됐죠. 여기. 아까 보시면은 예전에는 엄마 아빠한테 의존했다면 이젠 스스로 한다. 나 혼자도 잘해요. 까지 전 지사가 전부 다. 이거 목적어를 3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간제본문에 목적어 구조로 썼다는 거. 요 부분도 한번 신경 쓰시고요. 자. 그다음도 머추어링 프로세스 까지 가볼게요. 자. 머추얼 프로세스가 주어고 머추얼부터 단어 한번 써보면은 요 자리에요. 자. 우리가 성수계란 뜻이에요. 자. 성수계 프로세스 과정이란 뜻이죠. 과정이고 얘가 주어로 썼죠. 동사원형. 동사원형 주어라고 주어. 자. 아. 다 날려버리면 안되지. 자. 주어인데. 성수계 과정은. 자. is. 동사. 자. about. 전치사 뒤에 또 전치사의 목적어. ing로 들어갔죠. 전치사의 목적어. ing 처리했다는 거. 얘는. 너무 빨리 들어가서 그런가. 자. 요 자리. 색깔 주의하시고요. 아. 요 파란색이 꼭 나를 괴롭히네요. 파란색 다시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프로그램이 꼬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bout growing. 성장에 관한 것인데. 자. 다 능력을. 그래서. 자. 능력을. 투부정사가 더 중요하니까요. 어떤 능력이냐면 또 얘 앞에 것을 시켜주고 있고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업법. 자. make 선택을 만드는 능력. 동사원형. 자. for oneself에요. 아까 그들 스스로에요. 지금 계속 같이 가는 게 그들 스스로 누구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it is crucial. 주어. 이것은 crucial.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형용사로. 중요한데. for가 지금 여기서 뭐로 쓰였냐면. for. 위하여로 썼네요. 전치사로. 자. 그들의 발전을 위하여. 자. which, keys, at. 묶어야 되겠네요. 자. at, early ages까지 하고. 이렇게 묶어줄게요. 자. 그들의 발전이란 것은. 자. 이렇게 묶으면 안되고. 이렇게 묶어야 되겠네요. 얘를 좀 없애고. 자. keys가 다시 죽으러 갔고. which가 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썼어요. 그래서 관계대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목적격. 목적격. 투부정사. 형용사. 아. 진짜. 투부정사 엄청 많이 쓴다. 자. make choices. 선택을 할. 그래서 투부정사 형용사 형법을 2번으로 썼고요. 자. 툴런도 마찬가지예요. 투부정사 형용사법으로 썼어요. 그래서 투부정사. 투부정사. 형용사. 자. 배우는 데 프롬 댐. 그들로부터. 에이구. 다시. 얘만. 댐을 또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자. 그래서 댐이 말하는 건 선택으로부터 배운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make choices 에서부터 이렇게 묶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좀 길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숙의 과정이란 것은 성장에 관한 것인데요. 뭐를? 능력을. 어떤 능력? 선택을 만드는 것을 스스로. 자. 그리고 그것은 중요해요. 자. for. 뭐를 위해서? 그들의 발전을 위해서. 그들의 발전을 위해서. 그들이란 말은 아이들이에요. 그 다음. which. 이러한 발전은. 자. keys. 아이들인데. 좀 순서가 안 맞네요. 자. 그래서 아이들인데. 초기 나이란 말은 어린 나이에 있는 아이들은. 자. have. many opportunity. 가지는데. 뭔가 좀 말이 좀 이상한데요. 이 부분. 자. 왜 이상한지 찾았어요. 이 부분이. 내가 요거를 안 바꿔놨네. 얘기를. 위치가 아니고 위치가 답이 아니에요. 잘못. 어쩐지 해석이 안 돼. 이게.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 우리가. dash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해석이 돼요. 해석하다 보면은 해석이 잘못된 부분에서는 뭔가 해석이 꼬이게 돼 있어요. 어법이.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여기서 it을 뭐로 잡아야 되냐면은. 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처리하기가 힘든데 이거. 아. 망했다. 자. 위부터 일단 달리고요. 자. 여기서는 it부터 가야 되겠다. 자. it. 이 자리가 우리가. 가주어. 가주어. 네. 아. 지금 내가 정리를 해 놓고 다시 올게요. 중간에 페이키가 꼬여갖고 정리해 놓고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볼게요. 여기서부터. 자. 이제 가주어예요. 사실상. 이것은 크루셜 중요해요. 자. 4가 의미상이죠. 자. 그들의 발전이 이게 중요해요. 자. that 전체가 뭐다? 크루셜하다는 뜻이에요. 대부터 보면은. 자. 진조하고요. 자. 아이인데. at early age. 잃은 나이에 있는 아이들이 have many opportunity. 많은 기회를 가지는 것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어떤 기회냐면. to make. 특부정사의 행용사용법. 선택을 만드는. 그래서 특부정사의 행용사용법을 1번 썼고요. 자. and to learn이 또 특부정사의 행용사용법을 2번 썼고요. 이 자리가. 2. 자. for them. 아. from them이 말하는 것은 누구로 붙으냐면은. 사실상 이 선택들. 자신이 만든 선택. 그래서 정확하게 쓰자면은. 자신이 만든 선택들로부터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여기는. 아. 그래서 또 좀 쉬었다가 하려니까 이게. 다치게 다 까먹어갖고.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삽질하고 있네. 욕하지 마시고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이거 힘듭니다. 거기상 생각보다. 자. 여튼. 이래서 우리 8강. 단어 빈칸 문제. 마무리 짓고. 나중에 필기맛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